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평양 선언 참석차 북한으로 간 재벌 회장들이 아마 냉면을 잡수시고 있는 그런 순간에 북한의 고위기 당국자가 그러고도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그런 류의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생각했는데 우선 하나는 남북한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분단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목구멍이 넘어가느냐는 부분들은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좀 경직되고 격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아마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모욕적이고 경우에 어긋난 그런 발언이다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오래전에 건강상 프로젝트가 아주 왕성하게 추진될 때 건강상 담당자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직원들하고 조금 친해지게 되면 그때 자기가 가장 놀란 것은 치약이라든지 치솔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물에 대한 그런 권리나 의무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참 없었던 점이 금강산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놀라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관심 있게 기억 속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아마 북한의 당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거의 고위층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보도를 보는 순간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양반들이 그냥 남쪽에다 대한민국에 무슨 맡겨놓은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당국자들도 전혀 이질적인 그런 얼굴도 갖고 비슷한 그런 언어를 써지만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재산권 개념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당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 당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거라든지 재산을 지키는 거라든지 생명을 지키는 것은 거의 동의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항상 상대방을 너무 믿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지만 상대방이 저희를 항상 읽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나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